스플라이터 블러드 레드 미션 스플라이터 블러드 레드 미션 스플라이터 블러드 레드 미션 스플라이터 블러드 레드 미션 나랑 함께하는 곳은 어디까지 가요? 혹시, 기상시피, 아픈 곳에 대해 더 할까요? 혹시, 기상시피, 제 주로도 기상시피? 네, 나는 기상시피, 나는 그곳에 대해 더 좋은데요? 그리고 너 정말 많이 하시나요? 이곳에 대해 더 좋은데요? 더 큰 이상이 될까요? 다시, 기상시피, 우선, 지금 이곳으로만 죽을 때, 이곳은 앞에서 일을 깊게 했다. 그러면, 우선, 이제, 수시를 높은 수입에 대한 적을 맞춰서 그리고 계속 늘어가는 답변을 받았다 우리는 랩에 사이로가처럼 보다니 우리는 그냥 조금씩 보면 뭔가 잘못된 것이었다 첫 번째는 크리스, 생각하니까 그는 악략을 하고 정말 암긋한 걸 그날의 길을 보고 한 번의 길을 보면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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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이해하지 않네, 우리는 유부를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자신을 이미 생각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려있어요. 처음에 맥주가 엘리치로도 중화했었고, 지금, 멀리에 비해 우리는 우리는 우리가 우리가 공급을 위해 전화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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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가 바로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다. 오케이, 끝! 모든 것이 제 질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뭔 정확한 YouTuber의 형제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냐? 내가... 아, 알겠어. 그 사람은, 그 동안,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마지막에, 제가 정말 행복했을 때, 오늘 하루 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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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날 때, 일어날 때, 그럼, 전혀 안되네. 그래, 기다려, 제가, 잠시만, 잠시만, 문을 열어줄. 정리해, 고마워, 제가, 이리와요 바로 우리가 싸우지 않나 이번 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레이드도 많이 남아있고 제발 뭐! 나 죽을래 말이잖아 가까운 느낌 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적이 아저씨 무적이 걱정하지 마세요 안죽어요 걱정 힘내요 걱정하시나보니 무적이란 소리가 났는데 여기가 맞고 여기가 맞고 여기가 맞고 여기가 맞고 그럼 여기가 맞고 다 막혔는데 여기다 막혔어 어떻게 이럿이야 여기 끝났어 여기다 주겠다고 답이 없네 법은가요 갑시다 문 좀 열어주세요 다시 이거 막힌다 어떻게 해 문을 누군가 열어줘야지 문 여는 장치 없나요? 뭐지? 동시에 누가 이렇게 딱 양쪽의 문을 딱 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아무도 없대니까 다 죽였다니까 내가 아저씨 정리를 못 차리네 이거 버그인 것 같은데요 네 여기가 이것만 하늘을 하늘을 다시 적립해 여군이 없지 뭐 나 나 병아앉아 미안해. 네, 너무 허무한 거 아닙니까? 저 얘기한 걸 말했구나. 이 분은 모든 걸 죽음. 여기가 도착해. 그건 훈련이야. 훈련해. 어떤 곳에 있는 건 아마 밑에 있는 기관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야. 어그 느낌이 낫죠? 여기 문이 안 열려야 되나? 여기 잘 보이셨어요? 여기 실총 있나? 없네 먼저는 다 먹어줘야지 여기 업그레이드 해야 될 것 같은데 물은 싹 다 먹어줘야 될 것 같은데 화장실에 돈이 그래서 화장실에 돈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좋아요 너무 남아줬는데 아깝다 권총이 너무 세가지고 그냥 권총으로만 해결해보기만 해서 안질불내보기만 해 여기만 해결해 여기만 해결해 여기만 해결해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지밀 아 정금도가 뭐가 있어? 정금도가 뭐가 있어? 정금도가 뭐가 있어? 정금도가 뭐가 있어? 정금도가 이거? 정금도가? 정글 앱을 지키면 정글 앱을 지키면 정글 앱을 지키면 이것은 조금 시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컨트롤러가 앞뒤다. 내가 할 수 있겠어. 에렛티비가 곧 출발할 수 있겠어. 난 정말 믿을 수 있겠어. 이제 뛰어! 이제 내가 정기 따라오는 건가요? 설마? 아, 이제 정기 상태 안 좋은데 또... 저건 한 번 해볼까? 저건 이어가서 한 번 해볼까요? 며칠 수 있네, 왜 아직 안 들어오셨어? 이거 좀 더 맞춰됐어요? 어, 영업이 진짜 딱 모여가지고 맞춰될 것 같은데... 자, 한 번 해볼까요? 자, 한 번 해볼까요? 여기로 와봐라 마이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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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뭐, 내결 써줄까? 마이샤 제거 써줄게 종이말로 하나씩 다 써봤어요? 청와들이 너무 남아있는거 같애서 가자 저기 플레어가 있는데, 차어가 조금 Et PaF 다행히 그런거에요 죄송합니다, 선수가버러워 Myth 2 humanity 어어 넌 좀 갈아주고 두면 안된다 어, 넌 좀 갈아주고 두면 안된다 어쩌면 가자 니가 엘에블빈 던타고 짱소리나는거 보소 너무 덥네 권총이 너무 좋다 다른, 다른 총을 쓰기 싫네 플래런 권총이면 모든게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총을 안사길 잘했대 총을 안사길 잘했대 열려, 열어주면 안되겠니 아, 갈게요 어어, 가세요 잘하나, 나길 잘했지 어서거 죽을 뻔.... 원래 위충이 있고 이러니까 어, 낯길이 그냥 쏘는 것 같애 써보지도 못하고, 피인만 힘들어 지르고 ES 10. 억지 침원이라고 써 있었던거같아 스터나 자 50원이네 잠시 이곳 느낌 부탄같은건 내버려둡시다 이게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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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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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뭐죠? 오우 얘들뭐야 저어리갈에 놀라운 거, 여기가 전혀 있었는데 놀라운 거, 놀라운 거 놀라운 거, 놀라운 거 놀라운 거 안돼 어이구 미친렐라 음 미친렐라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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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어 하나면 게임 끝! 플레이어가 제일 좋네 그냥 남은 돋고 좀 오래 걸뻔했네 레이저 당첨 레이저 참조 기관총 쏠까요? 기관총 좋은지 몰라요 오우쉣 오우쉣 어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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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아리가리 되나? 오우 아리가리 되나? 아 오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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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가벗겨서 깜짝 놀랐지만 아필래있네요 아 아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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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막 파가 지져버린다 500원으로 업그레이드 안되고 업그레이드 안되고 업그레이드 안되고 업그레이드 안되고 업그레이드 안되고 750원을 요구하네? 물가가 많이 비싸졌어 이게 좀 레이저포가 세게 쓰는데 은근히 도움이 안되더라구요 오래 조직을 하고 있어야 되서 써버립시다 범위가 되게 넓네 범위가 진짜 싹죽었어? 이건 넘어가지고 25원 조금 길복이니까 샷건이 효용이 있을까요? 비했다면? 저게 더욱더 밝혀진거야 근데 어차피 불이 약하면 셀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 아닌가? 곤충이 최고 총알 걱정 없이 마음껏 난 살 수 있는 곤충이 최고지 여기서 한번 쏴 볼까요? 안 돼 지지고 가면 되죠 잘 타고 좋네 아낀 보람이 있다 유튜브는 참 포화를 준다 안 돼 쏘란 얘기지 뭐 어우 여기 들어가면 안 되지 조류가 있네 일부 조류가 어떻게 되죠 어우 까매 안 보여 색깔 좀 색깔 좀 돌려주실래요? 어이 색깔이 안 보여가지고 제가 몰라겠습니다 어이 왔 달락날락 하는구나 아이치차 미리 알려주지 이거 먹고 나 다시 돌아갈래 어이 오우 워 갑오리 내가 잘못된다. 그냥 고양이란다. 그쵸? 시잘대기 없는 짓이었고 여기가 아니라 저기 독 있는데 거기 조심해야죠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니까 조심해서 타이밍 맞춰 들어갑시다 알았으니까 이제 알았죠 여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니까 들어갔다 오케이 나갔다 지금이다 이렇게 손대지 아이고 물이 있다는 거 항상 왜 여기가 없더니 여기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어 여기 아니었어 나왔다 나왔다 아유 아유 들어갔다 됐다 목 내려주시고 여기가 더 위에가 더 가깝겠죠 위에서 기다렸다가 돈을 먹고 없이도 목숨 걸고 돈에는 목숨 걸만하잖아 죽입니다 가자 어우 안 닿았다 나이스 뭐 날라오냐 어둡냐 저겐 던져볼까 뭐 싸움 싸움 너무 내놓고 내놓고 보여주고 있는데 오케이 들어가는 타이밍에 이렇게 샤악 좋았어 나이스 뭐야 뭐 뭐였어 난 딱 오면 덥치려고 이러고 있는 거고 내가 내가 이렇게 써주지 우리가 제일 싫어 잘 보이지도 않고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너무 쎄다 다음에 만나면 불로 지져버려야지 Ink 레이저 declared 불지원 에이년 소음 쎄다 bell наж 에이 오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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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구리 진짜 썩네 개구리 공룡이 함정인데 공룡이 함정일 줄 알았지 공룡을 공짜로 쓰는 법이 없지 공룡을 공짜로 쓰는 법이 없지 다 먹어줘야지 공료 공룡잡은 공운순 우전 억지 especially 용룡이 내려가면 되겠죠 이라 이씨 몇자람 어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이구야 썩을 세이브도 이상하게 됐는데 지금 위로 올라갔다 내려야되는데 6번이 아니라 5번이 없구나 아 말 말 말 말 여기 번호 착각해가지고 완전히 아우 죽으러 씨 여기서 왜 죽고있냐 아 세이브 잘못돼서 망 기체력으로 저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기체력으로 저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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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태로 와가지고 깰 수가 없었네 점점 차리고요 대부리 잡고 가끔히 대부리 잡고 한 대도 맞지 말고 대부리한테 맞지 말고 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리한테 맞으면 안되죠 아 여기서 세이브를 그냥 내가 세이브를 하면 되나 그냥 세이브를 하잖아 왜 오토 세이브를 항상 기다리고 있지 나 바본가 세이브 이렇게 하면 되잖아 세이브 파일 이름 세이브음이 좋구요 어 그 계속 이거 안되잖아 바꼈어 내가 맞췄어 내가 들었내야 되는구나 미리 뚫어놨어야돼 귀를 미리 뚫어놔야겠네 이거 굉장히 하는게 의미가 있어 귀를 맞춰가지고 조합을 했어? 귀를 좀 더운데 뚫어놔야겠네 여기서 다시 저장 얍실하게 세이브 많이 하는게 좋죠 아, 귀를 뚫어놔야겠네 아, 귀를 뚫어놔야겠네 아, 얘 떨려 왜 말했던게 아닌데 왜 말했던 아, 너무 잘한다. 아, 너무 잘한다. 똑똑해. 똑똑하면 빨리 보다는 세톤입니다. 재밌네요. 그저 이제 잘 모르겠지. 잘 죽었냐? 잘 안 살았네. 잘 안 살았네. 잘 죽었냐? 오케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에서 이쪽에. 그리고. 1팩 줘야지. 이 정도 써고 싶은데. 그렇지. 꼭 항상 반대에다. 옛날 RPG식으로 항상 반대에다 먹을 거를. 먹을 거래. 돈 같은 건 숨겨놓고 그래. 갑시다. 아, 재밌네. 참 재밌어요. 간만에 끝까지 하고 싶은 느낌. 스토리는 별거 없는데. 무기만 잡으시고요. 갑시다. 워메. 마지막 판인가요? 마지막 판인가요? 왜 이렇게 많이 주지? 25% 패스터. 이거. 스몰 체인저 믹스 에디션널. 인투 스티. 코우즈 더 셀레인 번. 이분 하이어. 데미지. 데미지 올려주는 거야. 이제. 750원을. 여기서. 왜 이걸 왜 갑자기 막 다져. 이거 진짜 마지막 판인가? 뭐. 모든 아이. 만당 철구 시작하라는 거잖아. 왜? 끝이라서? 어? 말을 해. 어? 말을 해. 내가 여기가 반응이 됐어. 얌전한 얌전한 얌전. 어? 말을 해. 너는 지금 매우 잘한 것 같네. 지금 그 날에. 내가 여기 왔어. 내가 돈이 쉽게 해줄 수 있어. 사실, 저는 여기 돈이 쉽게 해줄 수 있어. 너는 내 움직임을 계속 계속해서. 내가 길을 잃었. 이건. 내가 길을 잃지. 내가 길을 잃지. 넌. 넌. 네가 이 길을 못을지 않았을까. 그 산자라는 으르멘에 대한 도전을 조용했을때까지. 흐름에. 아직 많은 회받들이. 이 길에서, 내 영향이 일으킨다는 사실은 그 흑두를 조종하는 얘를. 다음날 볼 수 있을 때, 제가 항상 그런 것들을 받게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게 괜찮은데, 아직도 창이 나는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세상에 모든 시간을 바라면서 제가 맛에 있는 시간을 잘하고 싶어요 저는 이것을 멈추기 위해 그러면 아무것도 없지 말아야겠지 제발 그냥 떠내세요 안맞는데? 안맞는데? 이거 좀 맞나요? 하나 맞은거 해드리라고 하나 안맞는데 생긴건 저 못같이 생기는 놈들 여기가 들어가니까 쫙 들어줍시다 여기저거 이게 제일 셀목인데 내가 알기로 어 어쩌다 해동나오네? 그걸 잡는거 아닌가? 이게 잡는게 아닌가봐요 여기가 계속 나오는데? 이게 뭐지? 여기가 계속 나오는데? 그럼 더 말할게 누군가 떠내면 여기가 계속 나오는데? 빨리 다리를 빨리 제거하고 그다음에 그런건가? 끝다리가 나오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빨리 잠시 숨이 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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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빨리 나오는데? 베리어 있어서 운영 못하고 목이 다 떨어져요 뭐지? 오메 오메 이게.. 그렇지 않네 내 내장은 맞는데.. 내 내장은 맞는데.. 끝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습니까? 끝.. 끝이 아니었네 안송 기관총이랑 신나게 나는 상황이.. 끝에 좋은 거 이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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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에서 납고 자막을 다 죽이면 들어 올걸 뭐하는거지? 어우... 네... 뭐하는거지? 쩝쩝 쩝쩝 이거들이 다 죽으면 되는 것 같은데 다 죽으면 되는 것 같은데 죽질 않네 대장은 맞는데 순서대로 무기의 사실 대장을 여러 단계로 좀 나눠놨네요 도망가고 또 스토리지상도 그런 분들한테 그거는 아니고 엔딩각이죠 이걸로? 돈이 왜 245원 밖에 없냐 척박주고 마지막에 어깨를 다 시켜줘야지 이거 마지막 스테이지 같다 더이상 갈 것도 없잖아 문이 너무 많이 있었나봐 도망가고 있잖아 도망가고 있잖아 도망가고 있잖아 도망가고 있잖아 도망가고 있잖아 도망가고 있잖아 이때까지 그래서 제 새로운 접근 트랜스 디멘션의 싸움 지금 죽을래 죽을래 오중 ids 엄 열에놨어 칙 하다레 아빈 아 반성 죽을 무성 무성 이 앨범에서 기능이 에너지나는거에요. 에너지가 안보이는 방법을 할 수 없네요. 이 앨범에서 기능이 엔진, 그 앨범에서 기능이 아니다. 이 앨범에서 기능을 맞춰기 위해 과연 연준에서 기능을 맞춰놔라. 기능이은 엔진이 엔진이 엔진으로 잘 안어울다. 이 앨범에서 기능이 많은데, 기능이 너무 힘들어요. 여기 보면 그냥 통과하고 다녀데? 기다려. 나도 그냥 통과하는 것 같은데요? 트레이도 안 것 같지 않아요? 방금 맞을 것 같은 것 같은데. 좋습니다. 다음 마지막에 있어. 랩을 맞을 것 같아요. 셀리빈 맞을 것 같은데요. 덹젤리빈 맞을 것 같고요. 이것은 여기 있는 유일한 방법인가? 밖에서 약을 맞을 것인가요? 셀리빈 맞은 것 같은데. 셀리빈 맞은 것 같은데? 셀리빈 맞은 것 같은데? 덹젤리빈 맞을 것 같은데? 안 맛있더라구요? 안 맞지 않는데? 뭐가 약점인가요? 셀리빈 말고는 맞는 게 없어요. c&m 대형 琥 대형 대형 공격하고 있을 때 공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셀리빔만 터뜨리면 되는가? 셀리빔만 터뜨리면 되는가? 공격하고 있을 때 공격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기 CSS는 컴퓨터에 불이 적용할 수가 없었죠 주작용이 사라졌습니다 이거 젤리빈가 또 키우고 있으면 되는거야? 다른게 있는게 이것밖에 없어 다른게 보다 나뭇없는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정신적이고 정신적이고 이거 뭐지? 셀렐리에 왜 4개를 밖에 해야되나? 뭐야 전혀 반응이 없다 보스 에너지 하나도 안들었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죠? 밀라야잖아 밀라야잖아 밀라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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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충으로만도 데미지 들어가게 만들어놨겠죠 그래도 목이 낮 떨어지면 게임오버 이런건 말이 안되니까 파크스라다운 반응이 없고 겨드가 밀라야지 밀라야지 그 젤리 밀라야지 반응이 있는건 젤리 밖에 없으니까 레이저를 주는 것 같으면 레이저를 못시게 할 일이잖아요. 그 가에 있는 소용없어요. 이건 liability. 피는거야 아무 소용없는데요? 고개만 날리고있고 플레이어로 보려고 플레이어로 플레이어로 모습을 밝히고 나서 때리면 데미지가 들어가는거야 아 진짜 굉장히 만들어놨구만 어디야? 멍청 발단 아 진짜 플레이어로 모습을 밝혀야 된다고 진작 알려주지 이거 알아내는게 게임이라고 하니까 알아냈습니다 어디야? 보닛 에미니 들어가는게 어딨냐 와 크구나 이거 좀 들어가주셔서 1.4쪽에 들어가주셨다 보스베이지를 못봐서 그래요 보스베이지를 오른쪽 아래에 있다는걸 몰라가지고 데미지가 들어가는지 안들어가는지 긴가민가한 장소를 계속 게임을 한거죠 그냥 파우딩 안에 또 저기에 갔다 저기에 갔다 여기에요 여기가 더 오직 여기가 더 오직 여기가 더 오직 여기 2사람 그래서 다시 더 오직 게다가 더 오직 더 오직 게다가 그래도 더 오직 그중 꾸덕 이게 좀 세긴 하지 좋아쓰 아아... 이곳에 죽어버리네 가지고 해 사냐 무슨 세계를 정복하려고 그러는 놈이 오케이 좀 삽질은 했지만 뭐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있어 당연히 세상을 다시 돌아왔는데 이제 세상을 다시 돌아왔는데 魔術으로 정해졌지 그것을 더욱 더 노력할 수 없을 것 같아 하지만 오늘은 내가 그리지 않는다 내가 그리지 않는다 내가 그리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월밍입니다 스플라이터 블러드 레드 에디션 이제... 거의 끝에 온 것 같은데 한번 해보셔 월밍이들아 벌써 오랜만이면서 기억이 안나네 너희미가 여기에서 대응을 했다 마사크로 앤만 슬리퍼 왕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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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렛을 수 있는 거 근데 왜 이럴 수 있는 거야? 아, 저거 하려는 거야? 내가 너넣어, 왜 그래? 다운, 네. 다운, 네. 아, 저거? 지금? 지금? 다 죽을때? 다 죽을때까지? 고마워 그가 진짜 죽을때까지? 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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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플레스에 대한 크리스에 대해 더욱더 글을 많이 받았을 때 있던 게 더욱더 글을 받았을 때 너무 잘생겼어요 근데 좀 조금만 더 알았을 때 일단은 크리스에 대해 박벌렸도 깜짝 놀랐을 때 한 밤에... 멀쩡한 효과를 발견되었을때는... 에이... 너는 알지 못하겠지 우리는 유포략했었죠 우리는 모두가 자신을 생각했었고 그래서 우리는 계속 가고있었죠 첫번째 멀쩡한 효과를 발견되었을때는 그 때 중요한 일 정보나 알려주던지 멀쩡한 효과를 발견되었을때는 우리가 발견되었을때는 우리가 발견되었을때는 우리가 발견되었을때는 우리가 발견되었을때는 우리가 발견되었을때는 오케이, 끝났어 저의 질문을 어떻게 답변해? 저의 질문을 어떻게 답변해? 내가 어떻게 답변해? 내가 어떻게 답변해? 내가 어떻게 답변해? 모르겠지... 그 사람은... 그 동안에... 너가 한 사람이 뒤뒤에 앉아있어 끝에, 내가 정말 행복했었을때 그녀를 한 번 더 기다려주셨을때 그녀를 한 번 더 기다려주셨을때 보통은 저녁에 돌아가고 여기가 있다면 여기가 있어야지 내가 더 가까이... 그는 다 도와주셨을때 그래서... 기다려... 내가... 기다려... 기다려... 열어둔을 열어둔 아주 그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총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레이드도 많이 남아서 조치 없이 간다 뭐? 뱉어 가까운 느낌 말했지! 말했지! 고맙습니다.